대형교회 외국인 한글학교 학생들을 위한 명절 수련회 행사가 지난 2월 9일 금요일 부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설을 맞아 평소 바쁜 생활로 타지에 가보지 못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부산 송도해상 케이블카를 타며 관람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식사를 하며 교제의 시간을 통해 짧게나마 고향의 향수를 달래고 인종과 문화, 언어를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한글학교는 우리 곁에 온 열방을 주께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응원 부탁드립니다.